이대로는 안 되겠다. 어떠냐? 이러면 자세히 보지 않고선 내가 누군지 몰라보겠지? 잠시만요. 몸 좀 치고 얼굴이 너무 희고 귀티가 납니다. 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참. 하긴 내가 좀 잘나긴 했지. 백군이가 눈썰미가 있구나. 예, 뭐. 왜 그러는 것이냐. 가까이서 보니 더 잘나 보였느냐? 방에만 있어서 힘을 권하다는 소리니 가만히 계십시오. 어? 어? 그러게. 그럼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. 이리 내거라. 직접 바르시게요? 뭐 하시는 겁니까? 너도 몸종답지 않게 곱지 않느냐? 가려야지. 와. 대놓고 곱다고 수작을 부리시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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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